열망을 보여주지! 자! 이제 정화의 시간이다! 준비됐어! 택배 나가신다! 놀아 드리죠! 그렇게 할게요! 준비됐어! 놀아 드리죠! 좋아! 멸망 월광이여! 힘을! 택배 나가신다! 택배 나가신다! 헤헤! 엄마를! 택배 나가신다! 모두 추가하려! 택배 나가신다! 택배 나가신다! 택배 나가신다! 택배 나가신다! 택배 나가신다! 놀아 드리죠! 준비됐어? 그렇게 할게요 무얼건이요 힘을! 준비됐어? 택배 나가신다 조금 물러서는 게 좋아요 택배 나가신다 준비됐어? 택배 나가신다 놀아들이죠 그렇게 할게요 준비됐어? 놀아들이죠 좋아 멸망이네 무얼건이요 힘을! 조금 물러서는 게 좋아요 택배 나가신다 모두 죽었나? 놀아들이죠 놀아들이죠 준비됐어? 그렇게 할게요 네, 주인님 그렇게 할게요 무얼건이요 힘을! 놀아들이죠 준비됐어? 택배 나가신다 refuse 장빙 사령관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시 쉴 곳이 필요해요 준비됐어? 택배 나가신다 놀아 드리죠 그렇게 할게요 준비됐어? 놀아 드리죠 좋아, 멸망이네 굳이 목표를 찾을 필요 있어? 좋아, 멸망이네 굳이 목표를 찾을 필요 있어? 좋아, 멸망이네 월건요, 힘을 택배 나가신다 모두 추가로 놀아 드리죠 놀아 드리죠 놀아 드리죠 어떤 아이죠? 놀아 드리죠 놀아 드리죠 어떤 아이죠? 놀아 드리죠 준비됐어? 그렇게 할게요 놀아 드리죠 월광이요 힘을 준비됐어? 택배 나가신다 조금 물러가는 게 좋아요 택배 나가신다 택배 나가신다 좋아 멸망이네 월건이요 힘을 준비됐어 그렇게 할게요 놀아드리죠 월건이요 힘을 모두 죽어서 백배 나가신다 조금 물러서는 게 좋아요 준비됐어 좋아 놀아야 되죠 월건이요 힘을 그렇게 할게요 준비됐어 백배 나가신다 집중